오늘 9월 원성금은 온 성도들이 함께 찾아가는 또 큰 행사죠.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원성금도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벌한다는 것들이었는데 효아, 효아, 효아 책자가 9월, 11월 책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교재로 사용하고요. 새벽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매일 온 성도들이 함께 성경 한 장씩을 같이 읽고 있다는 것. 마음이 든든한 길입니다. 효아, 상복 준비하셔서 새벽에 함께 번호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내서 통과해 교재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고 기도하고 하나의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는 구요리에 맺을 공부하게 되어있으니까 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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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아 책자가 나왔습니다. 방문에 1,500원이고요. 주원에는 3,000원입니다. 왜 조작해서 500원을 보셨냐면요. 조작해서 보친 말고 이번에는 여러분이 두 권 사전서를 한 번 주시고 다음 날에는 또 다른 분이 두 권 사전서를 한 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효와 행복 작전하다는 것에 관광을 드립니다.